낙지마을 이거 두 개짜리야 이게? 되게 실화네 안녕 안녕 우리 어디가 낙지마을라 낙지찜으로 낙지찜으로 축하합니다 성간의 낙지마을이다 성간의 낙지마을 신났구나 놀러가니까 여기가 여기가 성간의 낙지마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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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젓 맛있어 여기 만두 맛있어 만두? 응 만두 맛있어 사람 있냐? 우릴 막는거 아냐? 야 지금 쉬는 시간 아냐? 영업하는구나 따뜻하니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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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햇빛 햇빛은 데로 들어가자 퀄 퀄 퀄 퀄 퀄 야 우와 아니야 먹어봐 맛있어 야 되게 이거 두 개짜리야 이게? 되게 실하네 오오 여기 낙지 2개여서 신나무를 넣고 귀여워 아주 귀여워 귀여워 먹는거야 언제 먹을지 아줌마들하고 고리빼고 아줌마들 와서 먹을래 어 어 맛있어 응 음료수 맛있어 맛있어 밥 먹으면 그때 줄게 너무 맛있지 응 응 응 뭐가 응 응 응 그래 오오 잘 먹는다 죄송합니다 맛있어? 응 처음이 아니더라 빨리 드세요 안 매워요? 맛이 어때요? 맛있어? 응 맛있어? 그 정도야? 알았어 오 중대 중대 먹어보자 응 이거 맛있어 응 손잡이 마시지 마세요 뜨거워요 응 응 응 응 응 응 나쁘잖아 응 단맛이 없어도 좋다 단맛이 통해 응 아니야 먹어봐 응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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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뜨거우니까 조심해 응 납떼져 있어? 뭐가 들어있어? 입술 없어? 새우만 들어있어? 새우만 들어있어? 새우는 안보여 새우 맛있나? 새우 맛있나? 나완아 새우로 다 갔나봐 맛있어? 응 맛있어 아 새우로 다 갔나봐 새우로 다 갔나봐 먹어봐 아 거기다 부숴먹은거야? 네 매워먹어도 그냥 못 먹는다고 응 오 내가 잘 통통해 아 새우 맛잉과 잘 통통해 통통 이번엔 파전 해물파전인가? 응 내가 줄게 피자같은데? 그러니까 되게 크다 두껍고 아기서 먹어봐 소금 찍어서 아 소금이 여기 아기서 찍어서 아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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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이 되게 노래롰래 응 간장하니 뜨거워 그냥 그냥 떨어졌어 뜨거워? 응 약간 살짝 찌물한데 되게 두꺼워 그리고 생각보다 낙지어 되게 많이 졌어 하늘 응 그냥 응 아 낙지의 식감 너무 좋다 자 딸도 먹어봐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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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많이 뜨겁다는 거 으 너 뭐 아기서 네 네 네 네 네 네 아멘